히히 유물, 아이스크림, 꼬챙이 여실 엘리트가 되게 길박을 많이 하네요 시작 아이스크림으로 꼬챙이 같은 거 꼬챙이 불쾌, 기타 등등 집중도 좋고 플라잉이 개꿀 아닌가요? 꽁짜, 거의 꽁짜 아니야? 아이스크림이랑 쓰면 집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정말 좋죠 배신압도 배신 먼저 쓰겠습니다 제거, 타격 제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두 마리 잡고, 강호하고, 잡고, 강호하고, 강호하고 저거 상점 가고, 요렇게 하죠 딱히 강호하고, 돈네 딱히 강호하고, 돈네 근데 뭐 코스트 많이 모으면 나쁘지 않겠죠 뭐 코스트 많이 모으면 나쁘지 않겠죠 됐어 이제는 천천히 해도 돼 급하게 딜할 필요 없고 벌레 잡고, 장르 벌레 잡고, 경호하고, 정신이지만 그리고 전신이 누군가가 전신이 누군가가 조원생님 없으세요? 낫잠 기름 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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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나잠 기름 나잠 나잠 기름 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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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 카드 3댐즈인가 1댐즈인가? 아 이거 어우 라가블린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제일 제일 나은 애가 나왔네 나는 고스트가 많다 정말 많다 근데 사실 딜카드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야 고창이도 없고 무릎땡 무릎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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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금꺼는 포션 먹을꺼 아니 플라잉니는 왜 자꾸 나오지 저거? 안 돼 꼬챙이 도 안나오고 양초 꼬챙이 꼬챙이 아니면 불쾌라도 급 아이 안 좋은데 흠 음 양초 지금 필요도 없는건데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천적이라도 써야겠죠 드로우 없으니까 그러면은 독지류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못 잡지 않겠다 이러면 아 맞다 타격 안 써도 되는데 아니 천연 독지님 아니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맞아도 싼 덱이야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화상이겠네요 독지르기도 없고 독지르기를 육강령땜에 잡아왔는데도 안 나와 아니 잡긴 잡을 것 같네요 따다아트합니다 시원하다 아드 전략가 도플게이머 아드? 드로우를 더 잡을 것 같으면 전략가를 넣을까? 아하 아하 양초 열쇠로 가죠 양초 열쇠로 가죠 근데 아하 참 드로우도 안 나오나 상점 가도 돈이 없잖아 돈 없지 일반 몹 잡아서 돈 벌어야 되나? 근데 2층에서는 일반 몹이 나를 잡잖아 염두있으니까 염두있으니까 물음표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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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빈이 나를 잡는다 그것이 아하 아하 승천시 6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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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챙이라도 좀 아하 음 왜야? 음 야 네크로노미콘 하나 줄래? 있니? 영채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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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아하 야 야! 망할 놈들 너의 자기계발은 아무 소용이 없다 힘 마이너스 7 강화 7턴 동안 해야 원래대로 들어올 수 있어 귀엽다 이제 그러면 진짜 코스트만 오질나게 모은 다음에 꼬챙이 한번 찌르는 그런 이상한 변태덱이잖아 꼬챙 꼬챙이를 한 번만 찌르게 해줘 한 번이면 돼 불가침 효과는 받는 모든 피해가 1로 줄어들어요 다운 턴은 꼬챙이죠 전략가 아까 고개 안 넣었는데 이렇게 전략가가 나오네 버리기 카드 없거든요 생존자랑 집중밖에 없는데 고개라도 있을지 몰라 아예 고개 씹을 거란까 아예 고개 씹을 거란까 아예 고개 씹을 거란까 고통 고통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갈까 그러게요 드로우를 집어넣으면 언젠가 설보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게임이야 불가침 필요 없죠 기무어서 꼬챙이 한 방 한 방이면 돼 저거 모드가 아니라 정식 업데이트입니다 저거 모드가 아니라 정식 업데이트입니다 네크로 노미콘 제발요 으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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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세웠어야 되지 파워 카드를 찾아보자 파워 카드를 찾아보자 존벌을 한 다음에 2페이즈까지 2페이즈가 오기 전까지 길을 보고 한 방에 끝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2페이즈 1페이즈 4페이즈 2페이즈 호잉! 시원... 아... 개미스콘 아 공포도 하나 쓸고 어... 간지럽네요 우리 순한 투사양반 아들 어... 맨날 까불더니 너무 꿀 좋고 여기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빨고 있으면 됩니다 가끔 무릎차게 해주고 흠... 호잉이 한방 뜰 때까지 김 오는 거죠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아직 아니죠 흠... 0 딜 응 안 아파 아... 흠... 흠... 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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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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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얘들 얘들 잡기 힘들거든요 유령화? 쓰자 코스트도 남는데 어차피 불에 가면 다 회복이 되니까요 예 민첩 전투 종류까지 계속 떨어져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진짜 훅가요 저거 죽습니다 실수하면 잡을 수 있나? 빨리 잡아야 돼 흠 복수가 까마귀였죠 그러면 불쾌 한 장만 더 있으면은 이기겠다 불쾌 한 장만 더 주라 한 장만요 불쾌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네 릴리에서 뽑으면 되네 아 둘 다 받기 싫어 으엑 잠봅 최대한 피해서 가겠습니다 불쾌 2페이즈 때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근데 어차피 저거 뭣이냐 그거 릴리에서 또 뽑으면 되니까 아 문제없겠어요 잠옷은 어차피 피해서 갈 거기 때문에 잠봅 유령화가 폐치됐습니다 요령화가 폐치됐습니다 요령화가 폐치됐습니다 퍼지는 것도 1댐이에요 유물? 유물? 대단 일루와 대단 좋아보인다 나도 하나 줄래 옆 동네는 힘이 오르지만 우린 민첩이 깎입니다 좋은거 대보면 마무리되겠지? 폭탄기 가수롭구요 맹고 맹고 게이드 극한의 게이드 이제 백년 퍼즐이 나왔기 때문에 몸부림으로 저주 카드를 사용해서 드로우를 볼 수 있어 유령화 기본에는 저거 그 뭐죠? 능지랑 너무 겹쳐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완전 능지 하위원 아니야 불케 써야되나? 뭐지? 맹고 목은 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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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간거 아드 아이고 이걸 맞네 꼬챙이만 나오면 이제 끝인데 이제 끝이죠 꼬챙이 어 영채화 아이고 이런 드로우를 보자 아씨 되벅지 못한거만 나오네 까시는 유독이나 뭐 독관련 카드 뽑아서 잡으면 되고 교란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켜놓기 왜 저거 보고 자꾸 교란기라고 하지 교란기는 누구야 노양심 베인총리 어서오세요 수비 압도 수비 수비 전문성 생분자 아 나 불가챔이었지 그냥 쓰시면 되네 스타2 맞는거 같네요 세번 섞을 수가 없잖아 2덱으로 세번 섞을 수가 없잖아 팽이 하나 사놓을까 근데 쓸 일 없을 것 같긴 해요 미러전 세번 여기서 피 채우고 가자 음 안아퍼 그래서 이거 빨리 딜 못 끌어올리면은 안 좋은 골 볼 것 같은데 아드 아드 무력파 이번에는 영체발을 쉬자 으악 안쓸려고 했는데 꼬챙이 나오면 킬각이죠 근데 안나왔어 아 제발 됐어 한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번 턴에 천적을 안쓰는게 낫겠죠 대체 이 둘은 무슨 사이일까요 바로 아니 꼬챙이 나와라 이제 아아 죽는거 아냐 유령화 써야겠다 안되겠다 틀어시겜 아니야 이제 꼬챙이만 나오면 끝이야 이상한거 집어넣지마 악몽 꼬챙이야겠네 괸전 대신 악몽 아이 됐어 이제 다음 턴에 끝났죠 아유 씨 어우 잠깐만 큰일 날뻔했네 아이 팽이 땜에 젖을 뻔했어 흐릿함 발굴할까 잠이나 삽시다 잠이나 삽시다 아이 불쾌가 첫 턴에 빠지네 대단한 아 왜 넣었지 에이, 퐈가오 쇼쯧으면... 잠옷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잠옷 잠옷 강해지고 있어 잠옷 힘 너무 올라가는데 아 이제 누가 보스야 아 누가 보스인데요 그래서 아으 이제 천천히 합시다 아 쉬면서 해 아니 대단히 여기서 아휴 이걸 쓰네 이게 실력이지 프로게이머 한 번 찌를까 악몽 악몽 폭주 악몽 가능 그런데 뭘 딱히 할 거 없어 더 불쾌하게 만들자 이제 뭔가 그냥 텀만 넘기면 되지 불쾌는 있는데 그게 없어요 괜전이 없어요 괜전이 좀 나와야 될 건데 어 났다 트루포테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괜전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때립시다 그건 제 잔사님이잖아 여기서 대단원을 하 잠깐만 아 잠깐만 바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안 맞는데 뭐 여러분 2페이지는 안전합니다 극한의 안일함으로 간다 불쾌 날려보자구요? 아 얼마나 길게 하려구요? 빨리 잡읍시다 저거 탐필 잡고 그 다음 총맥 벗고 아니 뭔 놈의 대단은 이렇게 많아 한 툴 빨리 죽어 임마 아니 저도 딜 하고 싶어요 저거 빨리 죽이고 싶어 아드 아 누군가 대단원을 6장 7장이나 넣는다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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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놈의 대단원 이렇게 많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 잡어 언제 잡어 꼬챙이나 빨리 뽑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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